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스라엘의 7시간 반 머문기의 전부였습니다. 하긴 당장 가자지구 내 가장 안전해야 할 병원의 포탄이 떨어져 민간인 수백 명이 죽고 또 수백 명이 다쳤는데 그래서 다른 중동 국가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여기서 중동 국가들을 모아 무슨 평화를 말하고 또 무슨 종전을 언급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신 가자지구 병원 참사는 이스라엘의 책임이 없다며 확실한 이스라엘 지지 의사를 밝히고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동의를 받아 냈는데 가장 큰 임무였던 확전 방지에 대해서는 다른 중동 국가들과 말도 못 붙인 셈이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추진학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문을 마무리 짓는 단독 기자회견에서 병원 폭발 참사를 테러 단체의 오발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데이터 자료가 근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약속한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1억 달러, 1,300억 원의 인도적 지원도 이끌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또다시 실수를 언급하며 과도한 보복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재무부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와 관련된 인사와 하마스 배우로 지목되는 이란에 대해서도 제재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확실한 지지로 가자지구에 대한 지원을 이끌어냈지만 반면 중동의 반발은 더욱 키웠다는 평가도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